아 마이크 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유나연입니다 오늘은 나연TV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어 인사요 음 어 안녕하세요 자 에잉 몰라 안녕하세요 저는 칙 뭐 뭐 뭔 소리야 뭐 뭐야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로 주세요 마이크 줘봐요 좀 아 아이 아이 마이크 마이크 달라고 어 그렇지 그거 그거지 그것이 이제 내 마이크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역시 이렇게 마이크를 살짝 씹어줘야 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나연이라고 합니다 뭐 뭐 이거 어 어 떨어졌네 아 주소 줘봐요 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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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저는 이제 유나연이라고 합니다 7개월 아우 아우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어 그 이제 이갈이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빨이 어 조금씩 났어요 아래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되네요 처음은 이거 이제 꾸구리 꾸구리는 이게 또 씹는 맛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아이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이크 마이크를 젖게 하는 크으 아이 왜 이래 아니 그만합시다 저는 이제 TV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나 혼자 산다 이제 완전 팬이죠 아니요 아니 그럼요 깜짝이야 네 삼촌도 이제 혼자 살거 여러분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갈거 합니다 네 자 안녕 라니티비 안녕 어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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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야 누.. 누구세요 뭐 요즘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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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는거 아저씨 우리 엄마가 있어요 나연아 나연 잘 잤어요? 음 나연이 잘 잤어요? 음 자국 남은거 자국 음 음 음 아우 아우 구치과 신맛이네 아우 아우 냄새야 아 아 진짜 그만해요 하지마요 나연이 티비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요? 제가 카메라를 잡아왔습니다 제가 셀카 찍어요? 네 셀카는 아니고 이거 이거요? 어 여기 안 잡아? 내가 잡아요 이게 괜찮아요 자 여러분 나연이티비에 유나은입니다 7개월이에요 어제 잡아 저 이제 2일씩 먹방 할건데 음 같이 한번 보시죠 고 아 음 음 음 손맛이야 안염려 아우 아우 너가 졸는거 안먹네 아우 맛있다 역시 밥은 어 이거 뭐야 엄마가 좋아하죠 음 손맛 아 맛있어 이거 먹고 맛은 잘 모르겠네요 나연이 나연이 다음주에 또 봐 네 야 근데 꾸미고 나니까 이제 알아보냐 삼촌 삼촌 꾸미고 나니까 알아봐 이제 알아보겠어요 우리 삼촌이고 막 삼촌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몰랐어? 누군지 우리 삼촌 맞어? 응 우리 삼촌 맞지 우리 삼촌 맞지 낸티비 끝 해줘야지 아 벌써 끝나요? 빨리 끝나네 좀 아쉬운데 그렇게 자 그러면 나연 나연이 티비 끝 다음번에 또 봐 네 다음주에 네 끝났다잌 fin 넘나 엄마 한번 놔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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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